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섰습니다.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. 다만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조문경 기자입니다. 오늘 열린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윤 대통령.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.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의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. 설비 투자 등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. 또한 올해 일모를 앞둔 투자 세액 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R&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보장 기업들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.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더불어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 특히 전기, 용수,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. 송전설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.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소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지원의 70% 이상이 중소·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.